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의 근대사 삼국지인 제73부 조슈번 와신상담의 역사를 새로 쓰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 한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 메이지 위신의 양대 삼맥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몇 차례 언급드렸던 바로 그 사슴악 깡패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조슈번입니다. 뭐 이거 말고 토사번이나 미토번도 나름 이제 메이지 위신에 기여한 바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이 메이지 위신이라는 것은 사슴마번과 조슈번 이 양대 삼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조슈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건이 일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세기의 결전이었죠. 1600년에 벌어졌던 세키가하로 전투. 여러모로 일본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도쿠가이아스가 이끌고 있던 동군에 맞서가지고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끌고 있던 서군이 대격도를 하게 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도요토미디우시의 아들이었던 히데요리를 지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문치파를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간의 격돌이 일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서군의 수량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가 워낙에 이 사람이 좀 명망이 없어요. 좀 인성질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여기저기 욕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목상 총대장을 따로 뽑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리데로모토. 이 사람도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모리데로모토를 추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총대장은 이시다였고 명목상 총대장은 모리가 되었는데 이 세키가루 전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가 절정에 치달았을 때 서군 측에서 배신자 분단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와키자카르비씨로 해가지고 하여튼 배신자 부대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서 결국 동군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도쿠가아가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키가루 전투에서 참피한 서군 측은 도쿠가아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세키가루 전투 자체가 정말 살벌한 추격전이 일어났던 전투였고 도쿠가아가 정말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래서 당시 서군의 핵심 멤버였던 이시다 미스다리, 그 유명한 고니시, 그리고 안고쿠치라는 승려는 체포가 된 후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 몇몇 다이머들은 영지를 삭감당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명목상 서군 총대장이었던 모리 가문은 무려 100만 석이 달하는 그런 엄청난 영지를 갖고 있는 다이무였어요. 사실상 혼수섬 서남부 일대를 상당 부분을 갖다가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형 다이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날의 패배로 인해서 거의 80%에 달하는 영지 삭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멸망 안 한 게 다행이었죠. 따지고 보면은. 자, 이게 왜 멸망 안 하고 이렇게 끝났냐면은 당시 이제 모리 데로모토에 대한 옹호론이 있었는데 그 옹호론이 이거였어요. 모리 데로모토가 의욕적으로 서군 총대장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타이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안고쿠지라는 승려가 하도 꼬드겨가지고 여기에 넘어간 죄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대장이 아니라 또 명목상 총대장을 맡은 거에 불과하지 않냐 라는 그런 옹호론 때문에 이 점이 이제 감안돼가지고 모리 데로모토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채 80%의 영지를 삭감당하고 순만 심해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부분의 영지를 잃고 에도 막부로부터 단단히 지킨 모리 가문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슈번의 오랜 와신상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후 조슈번은 줄어든 영지에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 번청이 직접 소금과 철의 전매 사업을 실시로 해가지고 나름 번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각관의 노력 끝에 조슈번은 조금씩 힘을 회복하게 됐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조슈번이 밀어붙였던 게 뭐였냐면 바로 맨파워, 교육사업이었다는 거죠. 지금 영지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조슈번이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동량들을 길러내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엄청나게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조슈번이 이렇게 꾸준히 힘을 키워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였냐? 뭐 때문이었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에도 막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심이 어느 정도로 사무채냐면 새끼가라 전투에서 참패한 후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던 번주, 모리데로모토 이 날의 수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발을 에도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잤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뭐 이제 타일에 의해서 꼬드김에 의해서만 서군에 참전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몰입 가문은 언젠가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지우듯이 에도 막부가 무너질 날이 오지 않겠냐? 그날이 올 때까지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자라고 하면서 이어져 왔으니 그것이 언 무려 250여 년의 긴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조슈번의 에도 막부에 대한 뿌리 깊은 원화는 새해 신년 인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은 조슈번의 가로는 번주를 찾아가서 신년 인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군, 올해는 도쿠가를 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여부를 묻는다는 거죠. 물론 조슈번의 힘으로 당장 에도 막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의례적인 행동인데 결국 조슈번의 번주는 의례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은 시기상존이라 라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식행위를 함으로써 조슈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집요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거죠. 이처럼 조슈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뿌리 깊은 증거심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번의 단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즉 영지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세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서로 공동의 적을 갖다 상정을 해놓고 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슈번과 마찬가지로 새끼가루 전투에서 서군에 참전했다가 패배했던 사스마번 사스마번은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아웃사이드로 전락을 했거든요. 이때 참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시마즈 요시로고 그 시마즈 요시로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붙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상당한 용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스마번 같은 경우는 조슈번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스마번은 상당히 집요하게 거꾸로 중앙정치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스마번주가 자기 친척 딸을 수양 딸로 양육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교토 공가에 연출이 있는 매형 가문에다가 입양을 시키고 거기서 다시 또 쇼군의 와이프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앙정치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을 조슈번은 상당히 이제 곧같게 쳐다와요. 저거 정말 없어 보인다 이거죠.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에드마크한테 당한 게 얼만데 그거를 이제와서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에드마크 가랑이로 기어가 아유 저 사스마놈들 저러니까 그냥 촌뜨기란 소리 듣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조슈번은 중앙정치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에드마크에 대한 굴종이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조슈번은 철저하게 독자 노선만을 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나 조슈번 또한 사스마번하고 마찬가지로 서남 지역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들을 서남웅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튀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사실 에드마크의 감시로부터도 어느정도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나름의 지형적인 이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슈번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토대로 이러한 이점들을 10분 활용해서 강력한 반 막부 정서로 무장한 채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에드마크의 충성을 받친 척하지만 속으로 밑으로는 반 막부 정서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 정치하고 연을 끊고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노선을 추구를 해왔던 거죠. 마치 오늘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밑덕네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나기는 나요. 미제는 우리의 원수 하면서. 자 아무튼 조슈번은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에드마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러면서 에드마크에 대한 강력한 원안을 갖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젊은 인재들한테 아낌없이 교육을 퍼붓는 지역 이게 결합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여기서 뭐가 꼽히게 되냐면 조낭양의 사상 즉 미토학의 핵심인 조낭양의 사상이 여기서 엄청나게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필연적으로 조슈번은 강력한 도막파의 대표주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1837년 조슈번의 번주 모리 다카치카는 각종 개혁을 실시를 해서 조슈번의 힘을 차분히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20년 동안 조슈번의 힘이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슈번의 번주 모리 다카치카는 이런 스타일의 군주였어요. 과묵함을 통해서 유교적인 이상군주의 상을 추구하는 지도자 즉 군주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과묵하게 무게중심을 지키고 있으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번주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슈번하고 상당히 달랐는데 사슈번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무슨 영호골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쏟아다니면서 별걸 다 하고 다녀요. 그에 비해서 조슈번의 번주는 직접적으로 번정이 나서지 않고 그동안 양성했던 정권유능한 번사들한테 중론을 모아오게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권유능한 번사들이 번정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모리 다카치카의 정치수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슈번은 특정한 안건이 생기면 일단 번사들이 감론을박을 벌여가지고 중론을 모아와요. 그렇게 해서 그 중론을 모아와가지고 번주에게 보고를 하면 번주가 그 중론을 추인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채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 민주주의까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번정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조슈번은 언제나 정권, 패기 넘치고 야심만만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번립학교였던 명륜관 들어보셨나요? 또 명륜관이라고 하면 다들 또 명륜진사갈비 그것만 떠오르실 수 있는데 사실 명륜관이 뭘로 유명하냐면 성균관에 있는 부속 건물이잖아요. 그 명륜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 명륜관을 통해서 번내에 많은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슈번의 인재 양성의 일종의 산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슈번의 명륜관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일본 역사, 특히 메이쥬이신지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요시다 쇼인. 그 유명한 요시다 쇼인이 이곳에서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시다 쇼인은 본래 병학자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병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시다 쇼인이 근래의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 군사력에 압도적인 힘을 복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제국, 사실 동양세계에서는 청제국이 엄청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 청제국을 서구 열강들이 떡실신 시키는 걸 보고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요시다 쇼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나가사키는 아무래도 서양물을 가장 많이 먹은 동네니까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일본 가치를 주유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1853년 무렵에 요시다 쇼인은 어느새 애도에 당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쿠마 쇼장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사쿠마 쇼장은 마스시로반의 번사였어요. 마스시로반의 번주가 막부의 로즈 직위를 받게 되자 함께 애도르 상경에서 관료화된 인물이었죠. 이후에 쇼장은 애도 막부의 서양 문물 담당관이었던 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스 가이수. 상당히 이제 서양 문물에 박식했던 인물이었죠. 그 가스 가이수의 직장 동료가 되는데 나중에 재미있게도 이 가스 가이수의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열 살이 넘어요. 하여튼 그 결혼에 꼬리를 하게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비록 똑같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박식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였고 심지어 이제 서로 혼맥으로 연결된 사이였잖아요. 하지만 가스 가이수는 쇼장을 두고서 사람됨이 경박하다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아무튼 쇼자는 요시다 쇼인을 만나서 각종 서양 문물 지식을 전수를 해줬고 이로 인해서 요시다 쇼인은 서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다 쇼인이 사고를 치게 됐는데 어떤 사고를 치게 되었냐 사실 뭐 이 사고 때문에 요시다 쇼인이 목숨을 잃었거나 이 사고를 인해서 요시다 쇼인이 일본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고를 계기로 요시다 쇼인이 뭔가 좀 다른 길을 걷게 됐고 그 다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일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요시다 쇼인은 어떤 인물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